자 제가 이제 그 컬처 삼국지를 4주차 때 이게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 앞부분은 제가 계속 못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한번 그 발음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한번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발음 연습 1성 2성 3성 4성 1성 높은음을 평평하고 길게 막 아 아 뭐 이렇게 된다고 어쨌든 이거 역시 제가 즈음 그 다시 들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것 같구요 2성 아 삼성 아 아 아 아 이런건가 2성은 아 이거고 삼성은 아 이런건가 뭐 어쨌든 사성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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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음절 첫소리 자음이래요. 성모. 조성모씨 아니고. 스물한 게 아니고 기역이라고 읽듯. 운모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고. 운모? 포. 포. 모. 그리고 포. 윈니를 아름입사에 살짝 대었다 떼면서 그치 에프 발음이니까. 포. 그리고 떠. 트어. 너. 러. 떠. 트어. 너. 러. 그리고 그다음 네번째 성모. 끄어. 크어. 흐어인데 혀뿌리 부분에서 트루마듯이 걸쭉하게. 끄어. 크어. 투룩. 투룩. 글쎄요. 크흐. 그리고. 그다음 성모는 혀 앞부분에 이 천장 앞쪽에서 붙였다 떼거나 뭐 가까이 대고 발음을 한다고 하네요. 으아. 운모. 이. 하고 결합해서 발음한다고. 그래서. 찌. 찌. 시. 아. 그 Q자 모양을 그 치라고 발음하는구나. 그 다음에. 혀끝을 들어 올려 살짝 말듯 입 천장에 가까이 대고 발음하기. 쪼 쳐 서 로 그 다음에 쪼 쳐 혀끝을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면서 윗니 뒤쪽 쪼 쳐 스 윗니 뒤쪽에 붙였다 떼면서 스 스 스 이해되나? 어 이거는 녹음 듣고 해봐야될 문제고 스 그리고 이거 음모 음절에서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서른여섯개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동글게 닷 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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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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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는건가? 으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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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을 길게 버리면 이 이 이 이 성모없이 단독일때는 앞에 y를 붙여서 이 y y y e e y e e e e e e e e e E로도 발음되고 U로도 발음이 되는 거야? 영어에서의 장모음 U가 약간 그러죠 U 또는 우로도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장모음 U의 U구나 U 앞에 U 아아 이렇게 그 다음에 U 위에 따점이 두 개 찍혀있는 거는 위 입술 모양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성모 없이 단독으로 쓸 때는 앞에 Y를 붙이고 Y를 붙여서 위에 라고 하네요 위에 두 점 빼주고 그리고 성모 JQX가 이거 결합하면 위에 두 점 빼고 표기한다고 아아 성모하고 운모하고 붙으면 음 뭐 영어로 쓴다는 거야 음 기본 운모가 두 개 합쳐진 운모 아 나중에 나 소림축구 좀 한번 사서 좀 봐야 되겠다 어 어 그 유튜브에서 요즘 영화 살 수 있잖아요 그 야 중국 영화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좀 연습 좀 해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는 안 되겠고 방송에서는 영화 성출이 안 되니까 그 유튜브에서 소림축구 한 900원이면 사던데 어 그 좀 약간 오래된 영화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제가 DVD 소장 영화도 있긴 한데 그 근데 DVD하고 블루레이 차이점이 DVD는 HD 화질이 아니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그 뭐냐 HD 그 이상의 그 화질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를 한번 사면 그게 한번 보는 건가 아니면 한번 사면 영구히 볼 수 있는 건가 그 유튜브 영화가 음 한번 그거는 제가 좀 유튜브에서 그냥 돈 주고 영화 사서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PC에서 유튜브를 영화 보면서 작업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왜 한번 소림축구 아니 소림축구가 굉장히 재밌거든 좀 웃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소림축구가 초반에는 좀 초중반에 좀 살짝 재미가 그 뭐냐 좀 살짝 재미없는 부분 아주 쬐끔 있어요 그렇고 기본 운모가 그 두 개 합쳐진 운모 I A A A O O 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거 비운모 콧소리가 나는 음모 나 비염인데 콧소리나는 음모로 니은이나 이행 받침이 들어있는 음모 안 언 앙 엉 옹 뭐 이렇다고 권설 음모 혀를 말아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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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어 R 어 E R 산 E R 산 E R 산 뭐 음 음 숫자 얘기하는 거 뭐 있었죠 흠 흠 흠 이게 모르겠어 그냥 책 순서대로 발음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1과부터 문장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네요 흠 음 결합 음모 다른 음모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음모라고 이야 이야 이에 이아오 이오 이오 음 라고 하고요 성모 없이 단독을 쓸 때는 i를 y로 바꿔서 표결하고 음 im과 ing는 앞에 y로 붙여준다 흐 성모 더하기 IOU일때는 O를 생략하고 IOU를 표기한다 O가가 생략했지만 약간의 오바람을 해준다 그렇다고 하고요 이안이 아니고 IAN으로 발음한다 IAN을 IAN 아 이게 별표가 있구나 그래서 IAN, IA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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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U 이런 발음이 있다고 그리고 U하고 결합하는 뭐? O와? O와아 이거 그 우비산땀매잖아요 그 O와아 와 그 코너 권진영씨는 그 이유를 뭐 글쎄다 뭐 이런거 했는데 김다래씨 요즘 뭐하나 모르겠어요 레쿠야 나이뽀 사랑이여 뭐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정돈 아니에요 갑자기 왠 전둔 상대무사를 왠 오어어 오와이 왜 오와이 왜 자꾸 나 왜 갑자기 왜 왜 갑자기 왜 그 우비 얘기를 해가지고 음 오와이 웨이 우이 어 웨이 아 그래서 페이님이 여기서 페이 그렇게 발음만 하는구나 이름을 영어보다 발음이 많아 역시 대륙 대륙이라고 한가요 그리고 우안 우왕 우원 운 우왕 위엔 위에 윈 이라고 하구요 병음 표기 규칙 이거는 쓰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야 돼요 방송에서는 넘어가야 돼요 성 경성 경성 이것 이것도 나중에 좀 나중에 좀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좀 일찍 가가지고 어 연여사 나오면 그래서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발음해달라 음 뭐 그렇다고 하구요 스읍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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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 발음 니하오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하구요 뭐 그렇다고 하구요 음 읽기연습 듣기연습 일단 넘어가고 에이 에이 에어 산 스 오 래오 찌 바 그리고 띠우 띠우 쓰 에이 에어 산 쓰 오 래오 찌 바 띠우 쓰 어 이렇게 1234567890 어 아 이거였구나 하여간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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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이고 그리고 그리고 니 쭈이진하오마 니 쭈이진하오마 하오마 하오마 어 이게 난 난 잘 지내나오마 근데 항상 잘 지낼 순 없잖아요 워이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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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이거는 한자로 나 자거든요 음 그렇고 음 그렇다고 하네요 쓰읍 네 일단은 쫌 그 일단은 오늘은 일과까지만 좀 하고 오랜만이야 하오쥬우 부쥔 그리고 요즘 어때 니 쭈이진 쩐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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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쭈이진 아 너 어때 흐흫 너 어때 어 저 아 아 그 잘 지내는거 하고 약간 약간 그 외모가 어떤지 약간 그런거고 약간 혼동될거 같애 음 그리고 워쩔어로 아 쩔잼말고도 빠이빠이가 있구나 빠이빠이 흑 음... 하니깐 오늘은 이렇게 까지만 좀 볼게요 음.. 일단은 음.. 그리고 그 배웠던거 다시 복습 좀 그.. 니..니 징 년 더 다 니 징 년 더 다 워 징 년 산서 얼쏘이 어쨌든 자 하아.. 내일.. 내일 제가 한번 이거 영상을 좀 다시 좀 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음.. 내일 아마 시간 되겠지? 자 그러면 오늘 중국어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